알았어. 근데 내가 왔다고 했잖아. 궁금하지 않아? 어디 있는지? 왜 이제야 하는 척해? 너야말로 왜 이제야 하는 척해?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. 날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머리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.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는 말 이렇게 하는 거잖아. 네가 예상한 건 내가 널 보고 아무 말 없이 고통을 혼자 간직한 채 집으로 가서 정리하는 거잖아.